자, 시간, 시간의 정관입니다. 시에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범위가 축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성이 강조되어 있죠. 개인적 정관이죠. 자, 청관으로 드러난 관은요, 대체로 직장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직이 될 건데, 시간의 정관인데 개인적인 곳에서 직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나만, 나만 쓸 수 있는 감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연에 있는 정관은요, 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에 있으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세요, 연정관은. 근데 시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욕심을 잘 안 내요. 내가 봤을 땐 좋아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별로 안 좋아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한직처럼 되어 있어요. 한직, 한직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시에 있으니까 중앙이 아니라, 중앙이 아니라 지방 쪽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연월에 정관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중앙직의 시험을 봐야 되고요. 시에 있으면 지방직을 모셔야 돼요. 서울시, 서울시도 지방직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업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한자리 하겠다는 욕망도 내재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취직이 늦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참 시험 보고 뭐 하고 다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붙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직되는 나이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게 시간 정관이에요.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이 늦게 찾아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이 그래도 월지에서 투관됐거나, 지지에서 제가 발달했거나, 혹은 관이 세거나, 이래서 힘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지방직에서 오랫동안 지역 유지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막 내가 그 중앙지역의 엘리트로 가겠다. 중앙지역을 가서 내가 중앙부처에서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이러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모양이 잘 안 맞는 거죠. 시간에 있는 정관은 기본적으로 늦다. 어쨌든 시위에 있는 게 발현되는 명들은요. 다 늦어요. 늦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사주에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1, 1이 현재고요. 연, 월은 과거고요. 시가 미래예요. 그래서 시의 구성이 좋은 명들은, 미래 희망적으로 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그걸 이뤄내요. 시상일이 정관격이란 말은 없습니다. 몰입하는 능력이 평관하고 완전히 달라요. 평관은 몰입하면요. 목숨 걸고 덤벼들어요. 몰입력이 다릅니다. 정관은 안정되는 순간이요. 모험하지 않습니다. 정관, 정제와 정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뭔가 안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내잖아요. 그러면 모험하지도 않고요. 변화를 주기도 어려워요. 변화를 주고 모험을 하는 건 편제와 편관입니다. 오히려 모험 같은 걸 즐겨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박차고 나오면은, 만약에 편제, 편관이 있어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다.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다. 때려치, 때려칠 수 있거든요. 근데 때려치고 나서 내가 할 거에 대한 흥분, 내가 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져 있어서, 때려친 거에 대한 후회는 별로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야, 그거 왜 때려치냐고. 정제, 정관은 그렇게 안 돼요. 안정되면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편제, 편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험하는 걸 즐겨요. 그런 리스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목숨 걸고 스포츠를 즐기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사주 꼴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쯤 되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무관인데 공무원이에요. 이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관만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주에 격국만 뚜렷해도요. 무관이면은 그냥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십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십성은 사주를 해석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너무 지나치게 십성 위주로만 해석을 해요. 그냥 제가 돈이다 생각하고, 관이 직장이다 생각하고, 제관이 없는데 돈 잘 벌고 직장 반듯한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주 전체의 꼴이 중요하고, 오행적인 흐름, 기세의 흐름이 더 중요한데, 그냥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 십성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을 범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사주를 상담했는데, 제가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사주 상담을 한 20번 넘게 했대요. 제가 많은 거예요, 사주에. 그래서 부자, 그러니까 돈복이 많다는 소리 들었대요. 근데 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못 가져오면 돈이 아닌데. 그리고 무죄인 사람들은, 제가 있는 사람하고 무죄인 사람하고 버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돈 버는 힘이 어디 있는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딱 십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흐름이 중요하고요. 흐름이 기예요. 흐름. 흐름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는 힘이에요. 힘. 흐름과 힘이 더 중요하다. 사주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흐름과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CG의 정관입니다. CG의 정관이에요. CG의 관은요. 대부분 노년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CG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개인 공간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CG정관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분리하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모든 정관은요, 투관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려요. 투관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억울할 수 있다고요. 억울할 수 있는데, 그게 지지 중에서도 가장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정관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당연히 대접도 받아야 되고, 관을 드러내서 명예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거에 대한 회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회환. 아쉬움. 드러내지 못한 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드러나서, 연월로 잘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정년이 보장된 직장 같은 거예요. CG의 정관이 월간으로 투관되잖아요? 정년이 보장돼 있어요. 정년이 보장돼 있고, 나이가 먹어도 직이 주어져요. 나이 먹어도. 그래서 나이가 6, 70이 돼도 하다못해 그 되게 한직인데도, 그런 걸 이제 또 중요하게 써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뭐 투관 얘기를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정관은 투관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드러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면은. 근데 이제 관이 드러나야, 그런 나의 모양도 드러나고, 사람들이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인지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대우도 해주기도 해요. 우리가 관을 욕구로 따지면요.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래서 관이 발달하고 투관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충족이 돼요. 명예욕이 충족이 됩니다. 근데 관이 지지에만 있고 드러나지도 않고, 약하고 깨져있고 이러면요, 이게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충족이 안 되니까 무슨 짓을 해요? 계속 명예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죠. 근데 관이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무리 그 행위를 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 제가 깨졌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결핍이 돼 있으면은, 욕구가 뭐예요? 재물, 돈 욕심이 있잖아요. 돈 욕심을 부리죠. 근데 아무리 벌어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왜? 결핍되어 있으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관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재성은 잘 돼있고 관이 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재해가 강해있고 관이 약하다? 재물적인 욕심은 이제 안 부려도 될 정도로 만족이 되는데, 명예욕이 충족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돈을 써서 명예욕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CG에 있는 정관이 가장 그 욕구가 목말라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명의 CG 정관이면요, 남편이 정말로 남편을 애처럼 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명의 CG 정관은 남편이 애다 그냥. 그래서 가끔 남편 무시하기도 해요. 가끔이 아니라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차라리 관이 없었으면 기대도 안 할 텐데, 관이 있으면 기대를 해요, 사람이. 관이 없으면 기대 안 한다. 관이 있으니까 기대한다. 근데 기대가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천관으로 관운 한 번씩 들어오면은, 그때 남편 노릇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뭔가 중대한 사건이 터졌는데, 남자답게 나서가지고, 자녀들이 막 다른 친구들하고 투닥거리는 거 나서가지고 해결하고, 남편답잖아요, 그럴 때는. 연혼에 걸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남편이 애는 맞다고요? 하긴 뭐, 관을 떠나서 남편은 다 애죠. 애 같지 않은 남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분명히 결혼하면 애가 될 거예요, 아마. 시가 자식궁이잖아요, 자식궁. 궁이 있어요, 연호릴씨. 시는 자녀궁이에요, 자녀궁. 그러면은 시의 CG 정관은 뭐예요? 자식 같은 남편이잖아요. 관도 약해가지고 일관을 극할 수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애 두 명 있는데, 뭐 CG 정관이 있다, 애 세 명 키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남편도 자식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